이 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천하 만민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우주를 잃는 성도들 그 복은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오산나 부르세 이 날의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근원 가진 군세주 살기를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 날의 고인 성도들 오산나 부르세 저 아들 전군 천사도 나와 다 파여라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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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